안녕하세요. 뭐해? 성형외과. 선녀 쌍꺼풀을 만들어줬어? 누구야? 그 제가 해드리고. 부산에 있었어요? 아니요. 믿었던 사람한테 아버지가 배신을 당해서 전세금. 담보 대출을. 건물이 넘어갈 상황이라고. 뭔 그 돈을 그렇게 썼대? 흘면서 후회하네. 한국에서 가수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왔어요.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좀 외로워요. 지하철에서 나한테 말 걸어졌는데 한복을 입고 돈 달라고 하니까. 안 된다고요. 안 된다고.